고객님과 약속한 7000에코 7000에코인가 이거? 7000에코 플러스 음소거 여기 세번째꺼 짝대기 3개 손님이 완전히 저거에요 그냥 뭐야 기계치야 손님이 오디오 설정 음성 안내 딱 제로 충격 알림 제로 소리가 안나요 여기서 다시 이제 빠꾸 또는 레코딩 스타트 끝 손님을 위해서 내가 이 영상 바쳐야지 끄면 또 잠이 와 계속 켜놔야 돼 이거 사실 이거 꺼놓잖아 잠이 와 운전하다가 켜놔야 돼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앞뒤 액정이고 에이다스 테크놀로지 2채널 FHD 디지털 레코더 예 어 이 화면 자체가 시큐리티야 이런 회사는 밀어줘야지 52시간 근무 이런거 다 진짜 이해가 안가 월급은 문재이가 주는게 아니라 월급은 회사 사장이 주는 사장이 사장이 주는 거야 어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의 친노동정책이랑 좌파정책은 나라 망조로 가는 길이다 정신 차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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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